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귀포 선거군 해볼만하다 1대1 대결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서귀포 지역에서는 강에 대한 지지율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두 분의 합이 사실 서귀포시의 국민의힘 지지율하고도 거의 같아요 자기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 노림수로 발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성급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와 관련돼서 보면 정부적인 판단을 조금 너무 이르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은요? 저랑 보는 게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아요 둘이 닮아간다니까요 요즘에 제가 볼 때 베이공한 찬반 입장을 이렇게까지 빨리 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일성으로 이걸 냈는지 저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거는 조급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 서귀포로 가보겠습니다 서귀포 이번에 좀 치열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저희는 3자를 놓고 돌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군 37% 국민의힘 고기철 20% 국민의힘 이경용 전 도의원 20%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귀포 선거군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2공항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리고 1대1 대결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경용 예비후부는 도의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지도 지역 내에서 있다고 하는데 고기철 예비후부 같은 경우는 인지도 면에서는 도의원도 한 적이 없고 경찰청장은 하긴 했지만 중앙당 영의 케이스이기도 하고 중앙당 영의 케이스인데 하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밀지감치 준비를 하고 지역의 밑바닥을 굉장히 단단하게 다졌다라는 게 이번 여론조사에 보이는 거예요 이경용 후보요? 아니, 고기철 후보 고기철 후보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역 의원인 위성군 예비후보도 굉장히 좀 긴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단순하게 더하면 안 되는데 국민의힘 고기철 20, 이경용 20이면 이거 둘이서 단일화가 되면 경선을 통해서 그러면 40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게 그렇긴 않은데요 그만큼 박빙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현역 위성군과 함께 변호사님은 이 수치들 보면서 어떤 생각도 하셨습니까? 서귀포 지역구는 지난번 대선부터 지방선거 그리고 그 전 지방선거, 국회의원 총선거 그 4번의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역학관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훨씬 더 국민의힘에게 우호적인 지역은 맞아요 아니, 지금 정당 지지도도 이번에 보니까 국민의힘이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한데 더불어민주당보다 3%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2공항 이슈도 말씀하셨고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있긴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러한 분석에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주도의 인구가 지난 10년 동안 20만 명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20만 명 정도가 증가하는 과정에 신생아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유입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 유입 인구가 많으신데 그 유입 인구 중에 비교적 젊은 층들은 제주시 지역 쪽에 분포가 더 많고 비교적 그거보다는 은퇴하신 이후에 내려오신 분들이 서귀포 지역에 분포하는 비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게 유의미한 차이 정도를 보이는 것이고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한 측면들이 그러면 정당 지지율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요인의 이러한 요인도 덧붙여지는 것이죠 제주 지역에서 호남 출신의 제주에 계신 분들에 대한 분석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난 10년간의 변화에서는 상수였고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없다라고 말을 할 건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상수였기 때문에 그러면 서귀포 지역에서 아까 입원해볼 만하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어디에서 그걸 봤냐 하면 고기철 예비후보와 이경용 예비후보가 각각 20% 정도의 지지율을 획득을 했어요 이거는 예비후보, 국회의원 총선거에 아직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정치 신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아주 높은 비율입니다 이렇게 높은 비율이 나왔다는 것은 서귀포 지역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인지도보다도 당에 대한 지지율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두 분의 합이 사실 서귀포시의 국민의힘 지지율하고도 거의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또 인물론에서도 뒤지지 않고 거기에다가 현역 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권 의원에 대한 평가가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이 아니라는 거 더 나쁘다고 표현은 안 했습니다 더 좋은 지역은 아니라는 거 그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 후보 구도가 결정이 된 이후 사실상 민주당은 후보 구도가 결정이 됐으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 구도가 결정이 된 이후에는 굉장히 재미있게 선거가 진행되고 재미있다는 것은 이길 가능성이 국민의힘 쪽에서 높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의석을 가져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양상이 다른 선거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서귀포는 개표를 끝까지 봐야 되는 그런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까 했지만 이경영 예비후보는 도의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져오신 분이잖아요 20% 지지율은 상당히 큰 거죠 그런데 고기철 예비후보는 정치신인이라고요 경찰청, 그러니까 경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인데 정치는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가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희 시사전망대 시간에 지금 한 1년 이상 얘기하면서 정종 고기철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분 수치가 왜 이렇게 높게 나오지? 준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두 분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지만 여기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 게 반영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보면 국민의힘 코어 지지층에서는 두 후보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뭉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먼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위성근 후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사실 이경용 의원이 계속해서 견제의 멘트를 날려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 전략공천설이 계속 돌았었거든요 고기철 예비후보가 지금 중앙당 인정의 케이스로 들어왔으니 여기에 그 전략공천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썰들이 많이 돌았었는데 선거하고 국민의힘에서 그런 썰들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가게 되면 이경용 예비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크게 반발하죠 그러면 선거 구도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라면 그런 판단을 할까? 저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저도 그 의견에 저쪽은 동감인데 우선 고기철 예비후보께서 영입 케이스라고 하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의 입당을 전제로 계속 활동하시다가 8월에 이제 8월이었나요? 9월이었나요? 그때 이제 지금 인재영입위원장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하고 같이 중앙당에서 손들고 그랬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경용 예비후보는 사실 제주도에서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이경용 예비후보의 뒷배도 만만치 않습니다 뒷배요? 네 제가 볼 땐 미래권력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이경용 예비후보의 뒷배가 미래권력으로 손꼽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략공천 운운하는 것은 중앙당의 정치 지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 사실 수치가 나오는 것만 봐도 이거는 뭐 생각이 있더라도 함부로 전략공천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면 제 예상에는 지금 사실 값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값 민주당도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수치가 이렇게 거의 독률로 나오면 경선이 정말 치열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제주도 선거에서 여러 차례 봐온 사례들이 있는데 한쪽으로 정해지고 나면 다른 한쪽이 잘 안 도와주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팀을 잘 이루느냐가 가장 큰 숙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양쪽 모두 물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했으면 제주식 값은 잘 모르겠는데요 소유포 선거 같은 경우는 이경용 예비후든 고기출 예비후든 어느 한쪽이 정해졌다고 상대방을 비토할 만한 그런 건 정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경선이 치열하더라도 오히려 이 소유포 선거구는 국민의힘 경선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뭐가 되냐면 일종의 컨벡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치열할수록 국민의힘 쪽에서는 해볼만하다라는 판단이 생길 것이고 특히 코어 지지층에서는 집결하죠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예비후보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위성권 의원 쪽으로 얘기 가보죠 예비후보가 됩니다마는 지금 제2공항 추진 찬성 언론에 이름붙은 건 적극 찬성으로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걸 먼저 던지면서 오히려 그 이슈를 가져가 버렸다는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그런데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서귀포 내에서 제2공항과 관련된 찬성 여론이 좀 높지만 그런데 소위 말하면 찬성과 반대가 퍼센트 차이가 그렇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거든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판단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이번 선거 구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그런데 소위 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코어 지지층에서도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 코어 지지층들을 끌어들 수 있느냐 힘 쉽지 않아요 지금 뭐냐면 유성군 예비후보도 자신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들을 결집해야 돼요 이걸 못하면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자체가 물론 유성군 예비후보 입장에서는 현역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 일종의 어떤 정치적 노림수로 발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성급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 모호하다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건 제2공항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와 관련돼서 보면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조금 너무 이르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호사님은요? 이르게 하지 않았냐고 지적하신 부분 저랑 보는 게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아요 둘이 닮아간다니까요 요즘에 아주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 위성군 지금은 이제 예비후보니까 예비후보라고 하겠습니다 위성군 예비후보가 제2공항 찬반 입장을 이렇게까지 빨리 낼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전에 제가 선거할 때도 입장 밝혀라 입장 밝혀라 끝까지 안 밝히는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성으로 이걸 냈는지 저도 굉장히 놀라웠는데 이거는 조급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 지금 여론을 살펴봤을 때 코어 지지층의 이탈을 고민하기보다는 중도에 있는 무응답층이 서귀포에서 20% 가까이 나오는데 그 무응답층을 향한 손짓이 먼저 나온 것 같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어 지지층의 이탈과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살펴봐야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특성, 당의 결집력이라고 하는 특성이 선거 막판에 가면 저희 국민의힌보다는 더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측면을 믿고 이렇게 하진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이에요 지금 중도층을 잡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면 저는 정치적으로 오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층의 결집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결국은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 수치만 보더라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판단이 좀 너무 성급했다 물론 아까 그게 조급함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정치적인 판단이나 정부적인 판단 선거 전략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좀 만약에 이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전체 선거구대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일단 마무리할 시간이긴 한데요 일단 서귀포 선거구는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이슈가 핫한 지역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경선을 벌이면서 컨벤션 효과를 우릴고 있을 때 그러면 상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근 후보는 어떻게 계속해서 또 이슈를 만들어가면서 인증을 높여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나중에 한번 또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한 번에 다 정리가 싹 다는 썸네일 나왔네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제발 이것만 보세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전망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현 제주민회총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